신유렛 뉴스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경쾌한 리듬과 함께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유렛 뉴스정면 승부 4부. 바로 민심의 동향을 여론조사로 분석하는 시간이죠. 민심은 천심인데요. 오늘도 케이스델 위사지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만큼 여론조사가 주목받는 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코너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한국갤럽과 넥스트 리서치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총평부터 해 주시죠.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는 사실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나 정당 지도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역별로 발표되는 여러 언론에서 발표하는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들 많이 보실 텐데 그런 흐름을 가지고 아마 전체 총선 여론 지형을 좀 진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총선 전이라고 우리가 전투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 비유해서 각 당의 상황을 좀 묘사해 본다면 먼저 국민의힘은 좀 비상 상황이죠.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막 후방진지들까지 막 폭격을 당하고 낙동강불. 네. 위험하다라는 막 경고등이 막 켜져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의외로 사실은 전쟁이라고 친다면 이게 진짜 누가 주력부대가 되었냐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겨우겨우 편재를 해서 막 출격을 시켰는데 곳곳에서 승전보가 낭보가 들려오면서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조국 대표가 혼자 이렇게 정치 총선 출마 선언,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나홀로 가미가제처럼 이렇게 전투기 하나 몰고 가서 그게 어떻게 되나라고 늘 봤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가장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조국 특공대, 조국 편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흥미진진해요. 그러면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개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한 뭉퉁 그려가지고 우리 또 김영민 아나운서가 좀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그럼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호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2.0%포인트, 응답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 응답률 14.3%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지역별 5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한 조사 결과 전해드립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4.4%포인트고요. 응답률은 서울 종로가 10.6%, 서울 중성동갑은 15.4%, 서울 영등포갑이 9.4%, 서울 마포을 10.5%, 인천 계양을 17.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민심은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다 진행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들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여권 비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 지지율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소개해 주신 그 두 개의 조사, 세 개의 조사 중에 리얼미터 갤럽은 매주 정례 조사를 발표하잖아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번 주 발표된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2.1% 하락하면서 36.5%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도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4%가 나왔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게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다시 뒤에 또 설명되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세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 총선은 유독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심판하겠다라는 구호를 두고 선거가 치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86운동권을 청산하고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또 역시 조국 대표는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런 어떤 심판론들을 다 들고 나와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최근에 종반전으로 가는 선거 여론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여당의 위축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특히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한 부분들이 주목이 되는데 그 국민들 중에서 유권자 중에서 이미 어느 한쪽 정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 말고 사실 이게 중도 혹은 무당파 그리고 중간지대 스윙보토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눈에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 반하는 지점들을 많이 일종의 버티기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몇 개의 이슈랑 같이 물려서 폭발이 되면서 결국 이게 어느 정당, 어느 정치 세력이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론을 더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과 여당의 위축, 세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사건 중에는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런데 황상무 전 수석은 어쨌든 본인이 사퇴해가지고 됐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도 귀국을 해서 현재 공수처가 소환을 오히려 해달라. 수사받겠다. 이렇게 조사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이슈로 보면 해결이 된 것도 있고 황상무 수석 사퇴처럼 해결이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누적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있고 이제 이거 감정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싫어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사건을 봤을 때는 어떤 행동 하나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난 당신이 싫어라고 말할 때는 이거 고쳐지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고 누적되다 보면 사람을 믿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가잖아요. 저는 이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라는 어떤 큰 틀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사의 관계 사이에서 이런 어떤 감정의 골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지금 나간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결국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많은 국민들한테 신뢰 자본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이슈만 갖고 문제를 삼는 거라면, 그것이 문제라면 해결하면 이제 이게 복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대통령의 어떤 발언 문제라든지 내지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이슈가 되고 어떤 인사 논란이 이런 것도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계속 버티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해결은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결국 밀려서 해결되는 모습이었었고. 그런데 그 해결 자체를 넘어서 지나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렇게까지 왔고 결국 이번 총선을 조금 좀 돌아가서 보면 이게 정권 심판 선거, 중간 평가 선거일 것이라고 하고 여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좀 바뀌는 모습으로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보여졌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 결국 바뀌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이 감정을 자극하고 정서를 자극하면서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구호가 다시 강하게 수면 위로 부상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바로 이번에 하면 13%포인트 높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13%포인트 높은데 서울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그런데 높은데 어떻게 아까 그 넥스트 리서치인가요? 거기 여론조사 지역조사를 봐도 대부분 다 밀려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선거 국면에 돌입했을 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정당 지도는 가장 우선으로 봐야 되는 기준 변수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뭐냐 하면 결국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봅니다. 그건 선거 구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정당 지지 구도는 사실은 이렇게 이념 성향 구도랑 분포랑 많이 물려 있고 그것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둔하게 변한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물론 지역별 조사는 표평수가 작기 때문에 수치를 우리가 좀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우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만 비교했을 때는 그게 높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정권 안정 지원 혹은 정권 심판 견제론을 물어봤을 때는 정권 견제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형성되느냐라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 정권에 대한 평가 여론 이런 것들이 실제 표심에서는 더 강한 동기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정당에 따라서 투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못지않게 더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여론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나 혹은 영남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마 정당 지도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많은 조사에서 보시면 그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여론 판세 총선 판세는 다른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때 보려면 지지 정당의 숫자만 가지고 보셔서는 안 되고 정권 견제론에 동의한 국민의 비율이 유권자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권 심판론이 강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2월 불과한 한 3주 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반이 희석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하면서 지지율이 사실 아까 갤럽 조사는 매주 정례 조사이기 때문에 그 한 달여 사이에 지지율이 한 1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이걸 다시 빠지고 있는데 그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이게 선거가 꼭 정권 심판 중간 심판 선거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뚫고 다시 결국은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총선 이슈에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어떤 문제 이슈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여당과 야당의 대결 구도로만 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활동들을 압도하는 흐름이 된 거죠. 결국 다시 많은 국민들이 그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 계기를 만들어낸 부분들은 확실히 맞죠. 이게 왜냐하면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다라는 이제 이거는 뭐 출범 이후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부정평가 여론이 60% 육박을 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오르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어떤 정부 비판 여론의 반사액을 얻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총선 국면에서도 사실 초반에 계속 그랬었습니다. 공천 갈등도 되게 심했었고요. 그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이 출범을 하고 조국 대표가 더 선명한 정권 심판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두 가지 축이 확실하게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층입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런 공천 갈등이나 사당화 논란 이런 것들이 비판적인 어떤 실망층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정권 심판 구호를 동의하는 강성 진보층들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중심지에 지지 세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조국 이재명 대표는 안 되고 조국 대표가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 두 사람 다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국 대표는 오히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의아하게 봤었는데요. 2심까지 이제 입시 비리나 등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2030세대 분명히 그게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면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그리고 조국 대표의 말 자체가 내가 결국 송선 끝나고 결국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정권 심판의 구호를 들고 선거를 끝까지 뛰겠다. 이게 마치 본인은 이제 사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에서 판단을 받은 거고 그걸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치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고 순교자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매일 조국 대표가 만약에 이런 어떤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게 뭐 유무죄냐를 다투는 상황에서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막겠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명분이 오히려 덜 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공교롭다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타이밍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면서 누군가 어떤 정권 견제 심판을 강하게 얘기해 주길 기대하는 유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어떤 귀에 다가 꽂힌 거죠. 그러면 중도층도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여야를 동시에 싫어하고 실망한 층들이 중도층에 많이 있을 텐데요. 물론 거기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책 대결 선거가 됐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은 쪽이 득표전에서 유리하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심판 선거로 가다 보니까 중도층은 그동안 일관되게 저희가 여론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권 일듬 정권 안전과 지원과 견제론을 봤을 때 견제론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도 결국은 어떤 대안적인 선택으로서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 대신 조국 혁신당을 투표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러면 조국 혁신당 덕분에 민주당이 조금 어부지리 같은 걸 얻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좀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아까 계속 사자성어 조어들 많이 쓰는데 지민 비조라는 말 다시 기억하실 때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그때 공천 갈등에 실망했던 분들한테 대안적으로 투표하는 그 어떤 기회를 조국 혁신당한테 부여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어떤 실망층에서 반사익을 얻는 구조로 봤었는데 반대가 돼서 오히려 이 정권 심판 정권 견제 구호가 더 선명해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결국 지역구에서 누군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지역구부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확률상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 지표를 본다면 국민의힘 보다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이익을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조국 혁신당의 그 큰 부상의 한 갈래는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중 심판인데 윤석열 정부도 심판하고 싶지만 민주당도 싫은 분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많이 가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비례 투표는 마음 편하게 투표를 하겠죠. 그런데 지역구는 다르다. 인격 투표는 좀 다르다. 그것에서 꼭 그렇게 민주당을 반드시 찍을 것인가 부분들은 아직 저는 그 부분들이 이게 얼마나 그렇게 일종의 같은 계열 투표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심판 정사가 만약에 굉장히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역구의 어떤 승부들은 조금 다른 국면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데이터나 이것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매경 mbn하고 넥스트 리서치인가요? 그래서 여기 조사하는 거 보면 중성동 갑, 영등포 갑 그리고 마포물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종로도 그런데 이 서울이 그러니까 이게 한강벨트 이쪽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기세를 막 올려가고 한동훈 비대위 출범위에 좀 분위기를 띄워갈 때는 이 상강벨트를 대대적으로 탈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나온 조사에서 종로는 이제 오차범위 내에 접전입니다만 수치상으로는 이제 곽상원 후보가 조금 앞서 있고요. 오차범위 내에입니다. 그리고 중성동 갑, 영등포 갑, 민주당 후보 전현희 후보, 최연희 후보가 앞서는 걸 나타났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서울 지역에서의 수도권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여권의 어떤 세력 위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종로나 중성동 갑, 영등포 갑이 대선 때는 그때 선거구를 대선 때 투표를 계산해 보면 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앞섰던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대선 지지층의 어떤 결집들을 그대로 지켜냈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이런 한강벨트의 그런 여론 흐름들이 물론 후보들 개인의 득표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좋은 분위기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기대보다 내지는 예상보다 여권 후보들이 되게 지금 밀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윤희숙 중성동 갑,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포울의 함은경 후보도 운동권 중에 맞대결 구도를 짰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구도 전략적인 배치들이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여권, 여당에 대한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민심 기도가 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게 출렁인다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야권 우세인데 지금 출렁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결국 국민의힘이 다시 좀 반전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출렁인다라는 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여당 우세 분위기를 했는데 출렁이어서 야당이 계속 우세 가면 출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렁인다. 반등의 계기, 판세. 이거 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선거 전 전체 3, 4개월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사전투표일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일 게시까지. 그래서 어떤 국면의 반전이 가능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짧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에서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들. 그러니까 왜 민심이 이렇게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에 그렇게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많은가라는 부분들을 성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전향적인 어떤 대안을 내놨을 때 충분히 어떤 그렇게까지 어떤 화를 푸는 대상 자체가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조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좀 여야의 본래 대결 구도로 복원시키는 어떤 그런 흐름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여기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숙제가 되겠죠. 간단하게. 야당에서 말실수 같은 거 나오면 뒤집어질까요? 뭐 큰 이슈가 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말실수 수준에서는 이 어떤 지금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영권 심판론, 경제론을 잠재우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론조사 플러스 투표율 예상해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케이스드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민 소장이었습니다.